안녕하세요. 토익의 달인 지정쌤입니다. 자, 오늘 8월 1차 시험, 8월달에 시험이 3번이나 있어요. 굉장히 문제를 매달 매달 복원하고 변형해서 제작하는 강사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여러분들끼리는 그만큼 또 많은 기회가 있는 거니까 뭐... 열심히 해보도록 하죠, 저도. 좋습니다. 오늘은요, 특강을 조금 평상시랑 조금 다르게 직전 정기토익, 7월달 2차 시험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복원해서 변형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최신 트렌드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이 이렇게, 저희 학생들 마찬가지고 인터넷에서 유튜브 같은 것들도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 보고 있으면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과도하게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기토익은요, 특히 요즘 2024년 지금 이제 3, 4분기, 4, 4분기로 가고 있죠. 지금 시점에서 정기토익을 말하자면 철저하게 해석 시험으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즉, 뭐 예전에 파트5 사신문제 시절에 기술적인 문제들이 그나마 조금 출제가 됐었던 유형이 있었더라면 요즘에는 점차점차 해석하는 문제로 거의 진화가 끝났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어렵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터넷에서 너무 과도하게 어그로성 정보들을 많이 접해서 봤습니다. 토익이 워낙 또 고인 시험이다 보니까 관종이라든지 어그로꾼이라든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냥 인터넷에 책임감 없이 싸지르는 글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일반 학생들이 현혹이 되는 겁니다. 요즘 토익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워졌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유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출판사의 문제도 있는데 출판사들은 어쨌든 간에 계속 계속 문제집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를 너무 쉽게 기추문제의 수준으로 만들려보면 너무 학생들이 안 사요. 왜? 평이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안 사기 때문에 출판사는 적자를 보잖아요. 그래서 계속 계속 더 어려운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넌 아직 부족하다. 아직까지 더 공부할 게 많지? 거봐 많이 틀리잖아. 이런 식으로 일종의 게스트라이팅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풀면서 학생들은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 실전 토익보다 더 높은 문제들, 거기 출제가 되지 않는 문제들을 풀다 보니까 많이 틀리는 것인데 나는 아직 부족한가 보다. 어쩔 수 없이 더 문제집을 사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한번 오늘은 지난주에 쳤었던 지금 시점에서 가장 최신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작권을 준수해서 문제는 변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시험에서 나왔었던 정답 형태도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오늘은 빠르게 한번 네, 토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문제 전시장 문제죠. The Meeting Agenda and Handouts 까지가 지금 주어죠. 두 가지가 모두 주어를 잡히는 거고요. 놓여 있습니다가 지금 기준점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칸은 프로젝터를 받고 있는 전치사가 되는 거고요. In the Conference Room이라는 것도 역시 또 하나의 전면구가 되는 거겠죠. 이번에 Down이라는 것은 그냥 아래로라는 부사입니다. Up and Down 이렇게 쓸 때 그냥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예전에 Sit 뒤에 빈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The Chair 이렇게 나왔었었어요. 그때 선택지에 On이 있었고요. Down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약간 뭐랄까 주입되어 온 기억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자마자 Stand Up, Sit Down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내 토익 시험을 밝혀주는 거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바로 Sit Down을 찍고 장렬하게 틀렸었던 문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낚였었던 문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정답은 On이었었죠. 왜냐하면 Down은 부사기 때문에 그냥 Sit Down하고 끝나야 돼요. 지금은 뒤에 자동사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기 때문에 Sit On The Chair 의자의 안다라는 표현이 정답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Up and Down 아래로라는 Down은 부사입니다. 단 Down The Street 이런 식으로 길을 따라서 이렇게 쓸 때는 전치 사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Go Down The Street 저 길을 따라서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서 비사이드가 정답이겠죠. 어디 어디 옆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의 전면고입니다. 비사이즈는 달라요. 비사이즈는 이외에라는 그런 전치적은 부사가 되겠고요. 비사이즈는 그냥 옆이라는 그런 해석의 전치자입니다. 위치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프로젝터 옆에 위치가 됩니다. 라는 게 해석상 정답이 되겠고요. 스티버는 어디 어디에서부터 출처, 시작점 등을 말하는 거겠고요. 비트윈은 A and B 둘 사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목적어를 바꾸나 아니면 둘이라는 복숨 형사를 목적으로 수발을 하면서 그 둘 사이에 정도로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101번 문제. 전치자 문제였었습니다. 자, 102번. 102번은 지금 품석우저 문제죠. 우리의 recruitment process는 focus is on 기준점 동사입니다. 집중합니다. 자, 무엇에? 찾는 것에. 자, 무엇을? 빈칸의 후보자들.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전면구죠. 자, 빈칸은 그래서 후보자들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xperience. 얘는 명사라 된지 아니면 동사하기 때문에요. experience. employees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수집해주는 형용사죠. 경험이 많은 정도가 되는 겁니다. 경험 많은 후보자들을 찾는 것에 집중합니다. 정도로 쓰이겠어요. 실제로 지난주에 102번 문제는 qualified employees라는 게 정답이 됐었습니다. 역시 qualified라는 것도 적격의 직원들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늘 강조드리는 사람을 꾸미는 대표적인 형용사 PP 형태의 형용사 익스 콜모데가 되겠네요. 제 강의를 한 번 이상 들어보신 분들은 이 표현을 한 번 이상 들어보셨죠. 익 experience 경험 많은 쓰 skilled 숙련된 qualified 적격의 모 motivated 의욕적인 동기부여를 받은 네 라는 것은 dedicated 헌신적인 까지 익스 콜모데 잘 나오는 겁니다. 역시 지난주에도 출제가 될 수 없겠고요. 자 103번도 지금 명사 해석 문제입니다. The harvest door 그 철물점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범위의 home improvement 빈칸까지가 복합명사죠. 선택지가 모두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용 향상이라는 것은 가정의 주거적인 상태를 향상시킨다 해가지고요. 가정개조라든지 주거향상 개조라든지 그런 식의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빈칸까지 여진 복합명사인데 milestone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성취한 업적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비번의 partnership 이건 말 그대로 partnership 협업 정도가 되겠고요. 이번엔 godline 이건 지침이 되겠고요. 이번엔 supplies라는 게 용품이 되는 거겠죠. 주거향상용품들 주거개조용품들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경쟁력 있는 가격들로 라는 게 해석상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103번은 gardening supplies 라고 해서 정원용품들 이라는 게 정답이 될 수 없겠어요. 104번 역시 품사 구조 문제입니다. 많은 빈칸의 고객들은 추천했습니다. 무엇을 그린필드 컨설팅을 그들의 훌륭한 서비스 때문에 빈칸은 지금 역시 클라이언트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gratify라는 게 만족시키다 라는 감정 동사입니다. gratify라는 게 만족을 느낀 감정 동사는 항상 감정의 피피는 그 감정을 느끼는 사람 명사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gratify라는 게 사람을 쓰시켜주면서 감정을 느끼는 만족을 느끼는 고객들이라고 해석이 되겠어요. 실제로 지난주에는 satisfied customers 역시 만족을 느끼는 고객이라는 표현이 정답이 됐었습니다. 105번 The innovative software solution has been acclaimed 칭찬 찬사를 받았다 라는 것까지 동사 덩어리인데요. 빈칸은 그 칭찬을 받았다 라는 acclaimed 를 수시켜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A번은 respectively 라는 것은 각각 이라는 거요. 각각 tightly 라는 것은 단단히 빽빽히 네 이번엔 unhappy 불행 도 불행 하게 이번엔 widely 라는 게 널리 라는 것 중에서 널리 칭찬을 받았다 라는 게 정답이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105번은 widely priced 역시 마찬가지로 칭찬하다 찬사를 보내다 이런 식의 동사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칭찬을 받았다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칭찬을 받았다 라는 것 뒤에 무엇 무엇 때문에 라는 이유를 붙일 때는 for 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칭찬 찬사 감사 이런 식의 동작 뒤에 이유는 for 이 담당합니다. 무엇 때문에 I was prized 전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for something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함께 의미를 만드는 것도 역시 종종 출제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106번 The marketing team has postponed 연기했습니다. 무엇을 The application 연기했습니다. 어? Application 연기했다? 애플리케이션 연기했다는 것은 해석상 조금 빠진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목적을 여기까지 잡는다면 빈칸에 지금 pp 형태라든지 투부정사를 넣어가지고 출시된 애플리케이션을 연기했습니다. 아니면 출시할 애플리케이션 연기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보더라도 그 뒤에 오브로 이어지는 전면구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까지가 목적은 아니고요. 애플리케이션 런치라는 이 복합명사가 정답이 됐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애플리케이션 그 애플리케이션의 출시를 연기했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제품을 연기했다 는 어색하죠? 제품 출시를 연기했다라는 게 해석상 완전하게 퍼즐이 맞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복합명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런치라는 것은 출시하다 동서도 가능하지만 자체적으로 출시 시작이라는 명서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복합명사로 잘 조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난주에서는 프로덕트 런치 제품 출시라는 게 정답이 될 수 없겠고요. 107번 더 펄 커뮤니티는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빈칸의 피크닉을 역시 형용사가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For families in the community 지역사회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피크닉을 준비했습니다. 발휘했습니다. 자 이번에 detachable 디테치라는 게 떼어놓다 불리하다 이런 식의 동사이기 때문에 detachable 떼어낼 수 있는 불리할 수 있는 정도의 형용사가 되겠고요. 비번에 Abundant 는 풍부한 정도로 쓰는 겁니다. 풍부한 피크닉 어색하고요. 비번에 Lively LOI로 끝났지만 대표적인 형용사죠. 이게 활기찬 정도를 해석이 됩니다. 활기찬 피크닉을 준비했습니다. 정답이 되겠고요. 비번에 프레센트라는 것은 형용사일 때 명사를 앞에서 꾸민다면 현재의 라고 해석이 됩니다. 현재의 그리고 비동사 뒤에서 프레센트가 이렇게 죽여보으로써 쓰인다면 참석한 어디어디에 존재하는 정도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프레센트라는 게 존재감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같은 기업 같은 그러한 대상이 어떠한 지역에서의 입지 같은 것들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Lively가 정답이 됐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LOI로 끝나지만 형용사로 쓰이는 대표적인 단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지난주에서는 Lively Game 역시 활기찬 게임이라는 표현이 정답이 됐었습니다. 108번 The post office will be inaccessible 접근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On Thursday afternoon 목요일 오후에요. 뭐 때문에? 유지보수 작업 때문에 빈칸은 그러면 inaccessible 이라는 형용사 보호를 꾸며주는 부사자리이기 때문에 Briefly 잠시 간단이라는 게 정답이 되겠죠. 잠시 접근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108번은 Briefly closed 잠시 폐쇄가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정답이 됐었겠고요. 109번 전투자 문제입니다. Providing your phone number 문두에서 컴마까지 바로 묶이고요. 당신은 허가를 해줍니다. 권한을 부여해줍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당신에게 SMS에 Notifications 알림을 보내줄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upon ing upon이라는 게 무엇을 하자마자 정도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당신의 phone number 제공을 하자마자 제공을 할 시에 라는 시점적인 전투자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시면 당신은 우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도로 쓰이는 게 정답이 됐었습니다. for providing 제공하는 것을 위한 아니겠고요. during providing 이라고는 쓰지 않습니다. during ing 동명서 목적 어색하죠. behind 어디 어디 뒤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주에서는 by adding by ing 도 역시 무엇을 함으로써 라는 거죠. 추가를 함으로써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by providing 제공을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이 될 수 있는데 조금 더 변형을 가한다고 up한이라고 살짝 바꿨어요. 실제로 이렇게 나왔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10번 instructors at horizon university 강연자 강사들은요 조언을 받습니다. 동사고요. 줄 것을 무엇을 빈칸의 통찰력을 줄 것을 학생의 work 그 학생의 일 과업에 관련된 통찰력이 되는 거겠죠. 그것을 빈번하게 줄 것을 요구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빈칸의 insight라는 명사를 수시켜준 형용사이기 때문에 informative 굉장히 유익한 통찰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informative라는 것은 information 정보잖아요. 여기에 형용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정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유용한 거죠. 그래서 informative는 유익한 유용한 정도로 쓰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주 정의토익 110번에서는 constructive feedback 이라고 해서 건설적인 feedback 이라는 표현이 정답이 됐었죠. 역시 비슷한 표현으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번 문제 says figures in the northern region 북쪽의 지역의 판매 수치는요. 비동사 뒤에 higher 더 높습니다. 형용사 보죠. than in the southern region 남쪽 지역보다 북쪽 지역의 판매 수치가 더 높았다. 문장 자체가 지금 완전하게 해석이 되네요. 빈칸은 형용사 구인으로 부사가 되겠습니다. 비교급을 수식해주는 부사인데 비교급 수식 부사 중에서 전통적으로 머이스아 여러분들 비교를 당할 때 순간 기분이 욱하잖아요. 내 친구 남친은 안그런데 듣자마자 우리 단전에서 끌어오르는 욱이 있잖아. 그럴 때 나오는 마음속의 소리 머이스아 어라 날 비교를 해 머이스아 머이스아 멀치 욕하는 거 아니에요. 머이 이번 스틸 바 어라 날 비교 어라 어라 이런 부사들이 전통적으로 비교급을 잘 수식해주는 부사거든요. 근데 제가 머이스아 어라 날 비교를 해 머이스아 머이스아 머치 욕하는 거 아니에요. 머이 이번 스틸 바 어라 날 비교 어라 어라 이런 부사들이 전통적으로 비교급을 잘 수식해주는 부사거든요. 근데 제가 모든 강의나 특강 등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요즘에는 전통적인 비교급 수식 부사보다 상당이라는 CSS가 더 많이 출제가 된다고요. CSS 이게 뭐죠? 컨시더러블리 상당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Significantly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ubstantially 이런 부사들이 상당히 더 뭐뭐하다. 더 뭐뭐하다라는 정도가 굉장히 상당하다. 이런 식으로 요즘에 출제가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주에도 마찬가지 그 문제가 출제가 됐었겠네요. 실제로 지난주에서는 컨시더러블리 하이어 이라는 표현이 정답이 됐었습니다. 112번 빈칸 뒤에 In the job market has affected 가 동사겠죠?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까지요. 왼쪽에 천명사 빈칸이 주어겠고 라는 것은 괄호 묶이는 전명구가 되겠죠? 빈칸은 그러면 오롯이 명사가 되겠습니다. stagnation 이라는 게 정답이 되겠네요. stagnation 침체라는 거죠. 구인시장에서의 침체는 영향을 주었습니다. 형태를 보고 품사를 그냥 고르는 거예요. 기본적인 품사 구조 문제입니다. 비번의 stagnant 라는 것은 형용사죠? 고여있는 침체된 정도를 해석이 되겠고요. C번에 Ly가 붙어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사가 되겠고요. 이번의 stagnated 라는 것은 이 뒤로 끝났기 때문에 과거동사 혹은 형용사라는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는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당연히 정답이겠죠? 여러분들 실제로 지난주에서는 weakness 라는 이 명사가 정답이 됐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잖아요. weakness 다른 선택지가 뭐겠습니까? weak 라든지 weak 라든지 그런 것들 중에서 명사로 고르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푸는 게 토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석하는 어휘 문제들을 푸는 게 토익 문제고요. 파티 6 파티 7 도 모조리 해석하는 문제들 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13번입니다. 지금 더 팀이 we'll deliver 동사 기준점이고요. 더 프라이센테이션 까지가 목적어 끝났죠. 그 다음 또 하나의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얘가 실질적으로 주어가 되겠고요. 대열은 유도 부사 입니다. 대열은 기본적으로 주어가 아니에요. 부사 입니다. 동사 주어가 도치된 이렇게 일형식의 도치 구문을 유도하는 유도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빈칸 뒤에 또 하나의 동사가 포함된 절이기 때문에 빈칸에는 무슨 사겠습니까? 접속사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A번은 그냥 부사가 되겠고요. B번도 그냥 부사가 되겠고요. C번에 as 도우랑 D번에 2가지가 접속사인데 as 도우라는 것은 as if 마찬가지로 마치 뭐뭐 인 것처럼 이라는 굉장히 감성적인 가정의 접속사 입니다. 실질적으로 정기토역에서 정답이 되는 용래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뭐뭐 인 것처럼 마치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죠 여러분들 갑자기 시를 씁니까? 갑자기 감성 터졌어요 시험치다가? 아니죠. even if 이게 비록 뭐뭐 일지라도 이런 해석이기 때문에 비록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을지라도 정답이 되겠네요. 비록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을지라도 그 팀은 프레젠테이션을 전달을 할 것 이라는 게 해석상 정답이 되겠습니다. even if 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if란 접속사 가정의 접속사에 even이라는 강조부서가 붙어놓아서 심지어 even이 심지어 심지어 무언가가 발생될지라도 이런 해석을 가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심지어 비록 기술적인 문제점이 발생이 될지라도 되시겠죠. 이런 문제들은 접전부 기본적으로 접전부라는 것은 매달 매달 큰 비중을 가지고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접전부는 통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어휘 문제는 여러분들 솔직히 어휘라는 것은 어떤 어휘가 나올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 어휘는 워낙 방대하니까 물론 전기토익 수준에서는 어느정도 범위가 한정돼 있지만 그래도 어휘는 방대하니까 하지만 접전부는요 어떤게 나올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쓰는 접전부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현재도 미국인들이 매일매일 하루에 수십번 수백번 수천번씩 접속사 전지사 접속부사 등을 쓸텐데 그런 것들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범위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접전부는 어쨌든 오픈북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나올 게 뭔지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한정돼 있는 그것을 암기하지 않는다? 그건 이제 성실성의 문제죠. 어떤게 나올지 다 알고 있는데도 암기하지 않는다? 그거는 솔직히 귀찮아서 안하는 거잖아. 저는 모르는데요. 모르신다면 접전부 제가 무료로 배포하는 자료를 받아서 그것만 딱 보시면 돼요. 접전부 지금 20만부 이상 나갔는데 무료 자료로서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카톡 여셔가지고 여러분들 예능 토이 연구소 라는 굉장히 좋은 연구소가 있더라고 누구지? 지성쌤이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던데 아무튼 온라인 학원이 있습니다. 예능 토이 연구소 카톡을 검색하셔가지고 지금 특강 보고 연락드리는데요. 접전부 자료 무료로 나눔 해주십시오. 하면 제가 바로 드릴게요.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단 한 문제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접전부는 성실성입니다. 114번 커뮤니티는 스킨은 조동사 동사 원형 고객의 만족 운영 비용 두 가지의 목적을 취하고 있네요. 도 드라이브 라는 것은 번영하다 번창하다는 자동차죠. 그래서 레스토런 원을 식당 소유주로서 번영하기 위해서 고객 만족 운영 비용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밸런스가 정답이 되겠네요. 밸런스 라는 게 균형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통장에 있는 잔액 밸런스가 되는 거죠. 내가 버는 돈과 내가 쓰는 돈의 균형 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균형이 잘 안 맞긴 하더라고 이번 달에 전기 비교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눈물이 나네.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누진세 3단계 걸려 버리네. 눈에서 땀이 나네. 어쨌든 균형 이라는 게 밸런스 이라는 게 밸런스 A B 가 되는 겁니다. A번 확신 시키 라든지 C번 모 라든지 D번 Prevent 라는 것도 해석상 정답 되게 어색하겠고요. 116번 입니다. 모든 미팅 에서 모든 사람들은 동의했습니다. 무엇을 대절을 동의했습니다. 미스 그린 시가요.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까지 역시 목적까지 문장 끝났고요. 또 하나의 접속사입니다. 항상 접속사는 제가 동그라미 치는데 그 이유는 접속사 대회는 새로운 주호동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절의 시작점을 표시하는 거에요. 앞쪽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간에 접속사 대회는 새로운 주호동사가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그 뒤에 동사가 기준점이 되겠고 빈칸은 동사 왼쪽 이기 때문에 주호자리겠죠. 그녀가 정답이 되잖아요. 물론 hers 얘는 그녀의 것이라는 소위대명사이기 때문에 주호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인칭 대명사 문제가 있을 때 무조건 주호자라고 주격 목적어자라고 목적격을 넣지 마시고 항상 소위대명사는 해석에 따라서 어떤 자리든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녀의 것이 초대를 받는다. 지금은 안되기 때문에 그냥 그녀가 만약에 초대를 받는다면 라는게 정답이 되는 거겠죠. 지금은 간단했었지만 가끔씩 정답이 되기도 하니까요. 반드시 해석상 신경을 한 번쯤 써두시라는 겁니다. 한 번쯤은 해석을 확인하는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간을 잡아오진 않거든. 아 그런거 하나하나 다 해석을 하면 저는 시간이 부족하던데요. 그거는요. 그거를 다 하나하나 해석해서 부족한게 아니라 그냥 원래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실력과 정비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아직까지 내가 전체 문제를 풀 정도 실력이 없는 것이지 그 하나를 더 해석했다고 전체 시간이 부족해진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 다음에 117번입니다. A lengthy construction project. 그 긴 건설 프로젝트라는게 주어고요. widened가 지금 기준점 동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wide라는게 형용사죠. 넓은 정도를 쓰는 거잖아요. 그 형용사에서 이은 이렇게 붙으면 그러하게 만들다 라는 동사가 돼요. 그래서 wide는 넓게 만들다 넓히다가 되는 겁니다. 즉, 빈칸의 목적은 넓히다라는 동작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완전한 문장 뒤에 컷마측과 ing 그리고 뭐뭐 하다라는 해석이 되죠. 그리고 만듭니다. 더 안전하게. 큰 자동차들을 위해서 더 안전하게 만든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빈칸을 넓히는 것이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traffic, 교통을 넓히다라든지 터널 터널을 넓히다라든지 정답이 되겠네요. 스티벌의 사이드워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사이드 길가에 있는 walk로 가는 보도를 말하는 거죠. 보도 아니겠고요. 플랫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긴 판대기 같은 것들을 모두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차를 탈 때 이렇게 그 긴 플랫폼 위에 서 있죠. 그런 위치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넓히는 대상이기 때문에 터널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큰 자동차들에게 더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형용사의 EN이 앞뒤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다 동사가 돼요. 여기서 뭐 short가 있을 때 짧은 shorten 짧게 만들다 뭐 large 가 있을 때 enlarge 크게 만들다 라든지 sharp 날카로운 이런 형용사에 있을 때 sharpen 날카롭게 만들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주 문제에서도 deepens the harbor 이런 표현이 정답이 됐었습니다. 역시 deep 자체가 깊은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deepen 이라는 것은 깊게 만들다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 그 항구를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배들이 더 쉽게 정박이 된다 어쩐다 이런 식의 표현이 정답이 됐었습니다만 우리 본 문제에서는 살짝 변형을 가해줬고요. 118번 the team's performance 는 was 비동사 뒤에 지금 보통 비동사 뒤에 형용사 보호가 들어가죠. 이 문제는 제가 조금 더 어렵게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를 넣고 틀리라 라고 만든 약간 함정식의 문제를 제가 창조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명구도요. 여러분들 이거는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하십시오. 전명구라는 것은 수식어죠. 일반적으로. 하지만 전명구는 원래 품사적으로 형용사구 혹은 부사구거든요. 즉 형용사 가능하다는 것은 비동사 뒤에 형용사구로서 보호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전명구 자체도 비동사 뒤에 형용사구 보호로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맞다면 그게 형용사 보호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지금도 마찬가지죠. 팀의 퍼포먼스는 Above the coach's expectations 그 코치의 예상치 기대치보다 더 높았습니다. 라는 게 해석성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빈칸은 부사가 들어가면서 그 형용사구 보호를 꾸며주는 겁니다. Greatly above 굉장히 크게 더 넘어섰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변형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어렵게 만든 문제고요. 실제로 지난주에서는 훨씬 더 간단하게 different라는 형용사 왼쪽에 부사를 넣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엄청 쉬웠겠죠. 119번 Attending the seminar 참석하는 것은 Will be가 동사고요. An enriching experience 굉장히 풍부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빈칸 뒤에 You participate 라는 동사가 또 나옵니다. 빈칸은 접속사가 정답이 되겠죠. A번도 물론 등의 접속사 가능해요. Yes은 But과 똑같은 등의 접속사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라는 등의 접속사가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해석과 모든 게 어색하죠. B번의 디스파이트는 전지사이기 때문에 명사를 받는 거고요. C번은 반면해라는 접속사입니다. 당신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반면해가 아니겠고요. 당신이 활발하게 참여를 하실 때라는 시간의 접속사가 해석상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참여를 하실 때 당신은 굉장히 풍부한 그러한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120번입니다. 그 직원의 익스펜스 리포트 리시트라는 것은요. 빈칸 지금 동사가 되겠고요. 그에게 확인을 해가지고 그에게 빈칸 되었습니다. 될 것입니다. 동사자리죠. 일단 동사 아닌 A번 탈락이고요. 동사 문제는 항상 수퇴 시제 순서적으로 시제라는 것은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보는 거고요. 수퇴라는 문법 영역을 먼저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오답을 걸러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수일치부터 오신다면 지금 주어진 책은 리시트라는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비번과 C번이 그냥 탈락이 되는 거예요. 얘밖에 안 남는 겁니다. 엄청나게 간단했었죠. 자 그래서 리턴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자동사일 때 돌아오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타동사일 때 반납하다는 해석이기 때문에 지출 보고서 영수증들이 다시 그에게 반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동사의 스통트로 쓰는 게 해석상 맞는 거긴 하지만 이마저도 문제 포인트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 것도 따지지 말고 그냥 수일치만 알면 누구나 오답을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항상 그래서 기본을 망각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구조 그리고 어휘 그리고 접전부 이 정도만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토익을 졸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어렵게 인터넷에 그 수많은 관종들이 적어놓은 그러한 그러한 억울성의 글들을 보시고 불안하지 마시고 항상 정확한 정보만을 바탕으로 가장 빠르고 쉽게 그렇게 토익을 졸업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문제들은 저희 특강에서 제공이 되니까요. 언제든지 수강상담 필요하신다면 그 카톡으로 아까 말씀드린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 성의껏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8월 1차 2차 3차 문제도 모두 모두 복원해서 최신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세요. 자 마치겠습니다. 잘 찍으세요. 안녕.